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임수 예문을 했고 예문을 더 하고 좀 더 훈련해야 되는데 일단 개수부터 먼저 한 다음에 다음 47강 48강은 총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번 시간에 개수하고 다음 강의 때는 또 개수 예문도 하고 그 다음 강의 때는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개수론 개수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보시면 개수론 있습니다 개수 프린트물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다 해왔다 해와서 해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도 해드리는 것은 갑목일간 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 이렇게 해서 일간을 중심으로 자 나무를 키우냐 아니면 광산을 캐냐 그 기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사주에 따라서 광산을 캐지도 못하고 나무도 키우지 못하는 사주들이 덜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키우고 광산을 캐는 게 내가 틀이 딱 잡혀야만 그 다음 사주들이 쉽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갑을 하고 갑을 하고 경신금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을 하고 경신을 오행이라고 그래요 오행 오행은 여러분들 이제 목화토금수가 오행인데 목화토금수 오행인데 톤을 빼면 목화금수가 사행이고 사행 그래서 우리가 목화고 금을 오행으로 주로 오행에서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화를 수화 병화와 병화와 임수 정화와 개수를 이것을 우리가 수화를 음량으로 본다 음량 이건 조금 여러분이 낯설지 모르는데 음량으로 보고 무기토는 우리가 이제 말맞도 하나 환경으로 본다 환경이나 배경으로 본다 이렇게 천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갖고 생각하시는 건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학설은 이런 겁니다 학설은 갑을과 경신의 오행을 오행으로 취급해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병정과 임계라는 음량이 있고 이건 양이고 음인데 음량이 있고 그 다음에 무기토라는 지구 환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것도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 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일관이 갑이냐 을리냐 병이냐 정이냐에 따라서 일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무를 키우냐 광산을 캐냐 그것은 어떤 일관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갑일관이나 을리일관은 지가 직접 자라는 거고 경신금은 지가 직접 광산을 캐지는 거고 또 경신금도 나무를 키울 수가 있고 갑을목일관도 광산을 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물론 병적일관, 무기일관, 임계일관 전부 다 나무를 키우냐 광산을 캐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오행과 음량과 환경은 이렇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아까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목은 인문사회계열이면 경신은 이공기술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는 인문사회계열에 붙는 사람을 쓰는 거고 정화는 이쪽에 붙어서 기술개발이나 상품개발에 쓰는 거고 임수는 이 상품을 유통시키는 거고 개수는 사람을 물을 줘서 키우는 거다 이렇게 약간 정통 명리에서 쓰는 것을 내가 조금 해드렸는데 그것은 참고로 아시고요 지금 하실 것은 우찌 했든 간에 우리가 사주를 풀어야 되니까 일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일관 외에 월관을 중심으로도 연습을 해보시고 연관 연습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개수를 할 차례인데 개수의 형상이나 개수의 다른 청간을 만났을 때 관계를 하기 전에 일단 예문을 하나 보시고 예문을 보시고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개수의 형상을 연구를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건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인데 갑인년에 태어났다 말 맞다나 범띠다 범띠 우리가 옛날에 범띠 가시내듯이 범띠다 그렇죠? 범띠는 옛날에 범띠나 말띠어 대상에서 싸납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범띠나 말띠가 여성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갑인이고 범띠 아가씨다 이거 아래위가 같다 그렇죠? 천강과 지시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범띠의 개념이 여기가 만약에 무인이다 이러면 좀 목의 개념이 좀 약해지겠죠 목목이니까 굉장히 오행으로 강하다 범띠다 그 다음엔 월지가 병자월이다 범자월 그러니까 드디어 계절이 나왔다 계절은 자월이니까 우리가 해자추걸이 자월인데 해자추걸은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겨울의 자월은 수왕절 수기가 가장 왕하다 수의 기를 말하는 겁니다 수의 질은 진짜 차가운 질은 추걸이나 인월이 더 춥습니다 자추걸에 태어나면 자추걸에 태어나면 반드시 온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월에 한겨울 수왕절에 태양이고 수왕절에 큰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형상 물상을 그거를 사회로 나가서 생각하는데 한겨울에 지금 태양이 떠있고 큰 나무가 쓸쓸하게 있다 추위에 떠는데 바로 옆에 태양은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주가 계묘 일주다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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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니까 우리가 일간 계수다 그죠 우리가 계수는 한다 그죠 계수가 해자축 해자축 수왕절에 태어났다 한겨울에 태어난 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간목은 큰 나무고 병화는 태양은 빛이고 계수는 우로 그죠 비다 그지 그 다음에 인목은 큰 나무고 묘목은 화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화초나 간목의 가지엽이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는 또 을묘시다 을묘시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구성이 목화토금수인데 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있습니다 목이 상당히 많다 화는 하나가 있고 토는 없고 금도 없고 수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여성 사주다 자 이렇게 여성 사주인데 그럼 이 계수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항상 내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월과 일을 자르면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월지가 월지가 하늘에서 주어진 내 평생 해야 할 일이다 주어진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가 직업궁 직업궁이니까 직업궁으로서 내가 평생 해야 될 바로 메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 네 개 중에서 쓸 수 있는 오행이 목 쓸 수 있고 화 쓸 수 있고 수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내가 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오행이 다 다르면 네 가지를 쓸 수가 있고 이거는 이게 두 개가 같으니까 목과 화와 수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목이냐 금이냐니까 이 사주는 금을 얻고 목만 있다 그러니까 무하는 사주다 나무 키우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 키우는 사주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개수가 개수가 피나 이슬이나 이슬이나 이런 건데 개수는 임수보다 물의 규모가 작으니까요 앞으로 하겠지만 개수는 양이 지근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땀이나 땀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도 개수에 들어간다 개수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목과 토금수인데 목과 토금수 개수가 목을 보면 나무에 물을 줘서 나무를 잘 자라게 자양분이 된다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무는 생목이냐 화목이냐 재목이냐 그렇죠 나무를 잘 키울 것이냐 뗄까물을 쓸 것이냐 잘라서 목재로 쓸 것이냐 목재로 이런 경우인데 대체로 이런 사주는 만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무를 키우는 사주가 60, 70%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주도 더러 있다 그러니까 그때는 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뗄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가 젖어서 못 할 것이고 목재를 비를 맞추면 못 쓰겠죠 그때는 수가 나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떠나서 개수가 목을 보면 나무를 키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육친으로 따지면 수생목이니까 내가 생한다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니까 식상입니다 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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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내가 출력한다 내가 물을 계속 준다 수, 개수의 임무는 나무에 물 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화를 만나면 화는 빛과 열이 있는데 화를 만나면 불이 뜨거우면 우리가 보통 산불 났을 때 비가 오면 훨씬 크기가 좋죠 그러니까 불을 열기를 좀 식혀줄 수도 있고 또 화와 같이 수화와 같이 협동작업을 해서 나무를 키우든 광산을 캐든 할 것입니다 화는 그런 개념이다 토는 이제 말 맞다나 토는 산과 논밭이니까 개수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셔준다 아니면 윤택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토를 촉촉하게 적시고 윤택하게 해서 나무를 키우냐 광산을 캐든 개념이고요 금이 있으면 수는 금을 씻어주겠죠 씻어준다 그죠? 씻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금이고 신금이고 이것을 빗물에 씻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떤 사람이 관해 빗물에 옷을 빨거나 뭘 씻는 경우 없으니까 경금, 신금을 개수에 씻는 경우는 별로 좋게 안 보는 것이 물상론입니다 물상론이고 그러니까 임수에 씻는 것이 더 좋죠 수는 같은 수니까 수끼리 만나면 뭉친다 항상 뭉치고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지금 자월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을 키우는데 간목도 키우고 을목도 키운다 그러니까 그냥 척봐서 이 사주는 처음에는 간목 키우다가 뒤에 을목을 키우는구나 상당히 변화가 좀 있겠구나 사람이 누구나 변화가 있는데 이 사주는 그래도 같은 목을 키우니까 같은 계열의 변화일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을 키우는 사주인데 우리가 목을 키울 때는 첫째는 나무의 종류 종류 종류가 뭐냐 간목이냐 을목이냐 이런 거죠 간목은 땅으로 내려오면 인목이고 을목은 땅으로 내려오면 묘목입니다 종류가 이 사주는 두 가지 종류를 다 키운다 앞에는 이 종류 키우다 뒤에는 저걸 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수량은 이 사주는 지금 계절은 비록 겨울이지만 나무의 수량이 굉장히 많다 수량이 너무 많다 그죠 나무가 너무 많아서 내가 혼자 키우기는 벅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나무를 키우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원판에 땅이 없다 땅이라고는 인이 지장관이 무병갑인데 무병갑 이 인 속에 땅이 조금 있다 땅이 토가 있어야 되는데 토가 전적으로 부족하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병화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병화가 있긴 있는데 한겨울이라서 아직까지 병화의 위력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좀 약하다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가 수가 있는데 이 수의 개념은요 이 수화가 수화가 나무를 잘 키우는 건데 수화의 개념은 겨우 이 해자축 한겨울에 나무를 키운다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나무가 물을 봄며름보다는 좀 적게 먹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쑥쑥 자라는 계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월지가 월지가 태어난 계절이 해자축 겨울에 자월축월하고 사오미 사월 오월미에서 오미월이 있는데 이 자축월과 오미월은 반드시 조후가 급선무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겨울에 추울 때는 무조건 불이 와야되고 한여름에 더울 때는 무조건 물이 와야된다 해월 좌월축월인데 해월은 조후에 안걸리고요 사월 오월미월은 사월도 안걸립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와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자 나무를 키우든 광산을 캐든 항상 목금을 위해서 수화화가 수화가 균형있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목과 금이 잘 되는 건데 이 사주는 한겨울에 태어나니까 수화화에 균형이 잘 안 잡힌다 수화가 잘 수화기제 수화상교 수화가 잘 맞아야만 목표한 목적한 상품이 됐든 입문의 힘이 됐든 잘 키운다 그죠 수화가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조후라는 것은 음량 수는 음이고 하는 양인데 음량을 잘 맞춰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지 말고 무조건 자월축월은 불이 많아야 된다 왜냐하면 자월축월은 한겨울에 추울 때니까 우리가 난로도 한게 아니고 두세개 떼고 아니면 용량이 큰걸 떼고 하여튼 겨울에는 불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묘 한여름에는 샤워도 많이 하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게 편하지 음량의 균형이 수화에 서로의 상교 음량이 잘 안 맞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게 제일 편합니다 겨울에는 화가 많을수록 좋다 여름에는 물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일단 가져가시고 많은게 적당히 많아야지 그건 보시면 압니다 알아서 그래서 여름에 뭐 장마진 사주니 겨울에 뭐 열이 불이 난 사주니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특이한 거고요 일단 조후부터 먼저 본다 이 사주는 우선 그래서 급한 것이 급한 것이 급한 것이 조후다 조후 화가 필요하다 화가 목을 키우는데 화가 필요하다 이런 사주는요 목이 목이 너무 왕하다 왕하다 목이 왕하다 그래서 개수가 지금 키울 나무는 딥다 많은데 토가 없다 토가 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굉장히 환경과 배경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땅이 없다 이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이건 불이 필요하고 토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쉽다 여기서 제가 이 사주를 꺼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사주가 목이 너무 왕하면 목이 너무 왕하면 식상이 식신상관이 식상이 너무 강하면 식상이 너무 강하면 관이 내편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이 내편 이 사주는 알맞다 사주가 목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특수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식상이 너무 왕하면 관이 내편이다 관이 뭐냐면 토겠죠 토 목이 색상이고 토가 관이다 조금 조금 예무서 어려운 건데 무슨 얘기냐면 식신상관 이런 놈이 이 놈이 토를 봐야 목국토를 할 텐데 내가 이 강한 목의 기운 가지고 목국토를 못하니까 수색목으로 일간의 기운만을 너무 뺀다 그래서 토가 오면 일간의 기운을 수색목으로 너무 빼지 않고 목국토를 자기 본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상이 왕한 사주나 그 다음에 관성이 왕한 사주들이 이 경찰이나 군계통에 많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고 이 사주는 어차피 목을 키우는 사주다 그죠 목을 키우는데 식신상관 목이 너무 많다 많고 토는 부족하고 불도 부족하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목이 너무 많으니까 목을 좀 금으로 가지치기든지 꺾어줘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주는 일반 사주보다는 조금 다르다 성격이 보기가 쉽게 보이지만 어려운 이유는 목이 너무 많이 퍼진되어 있다 그죠 퍼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활을 보면은 목이 쑥쑥 자라게 되면요 목으로 더 덮을 소지가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사주는 우리가 보통 목이 목이 이렇게 사방 천재에 있어서 내가 이걸 보통 숲의 형태 숲의 상이다 숲사주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숲이 되면요 우리가 서울대공원이 됐든 아니면 뭐 숲이 있는데 숲에는요 숲에는 숲에는 돌도 있고 호수도 있고 나무도 많이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런 사주는 약간 일반론으로 보기보다는 아 이 목이 많은 숲의 형태니까 숲에는 바위나 돌 이런 거 막 장식을 해놓습니다 금의 개념이 금이 좀 있으면 더 숲이 더 멋있고 나무가 많을수록 더 멋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는데 물도 이렇게 연못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속에 잉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상상하시면 이런 사주는 좀 풀기가 쉽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사주는 토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숲이 되어버리겠죠 숲이 숲이 되어버리니까 토라는 거 있어봤자 개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개수를 하나 조금 어려운 예문을 좀 들었다 그죠 들었는데 이 여자분은 20대 후반에 20대 후반에 경찰이 된 사람입니다 경찰 경찰로 쭉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뿌린트물을 본다 개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개수를 본다 그죠 자 우리 뿌린트물을 보시면은 자 처음부터 개수는 개수는 음간인데 개수는 충묘사 미유해 충묘사 미유해 충묘사 미유해 충묘사 미유해 양간은 자인진 오신술 이렇게 외워두시는게 좋습니다 자인진 오신술 충묘사 미유해 개수는 개축 개묘 개사 개미 개유 개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개축 그죠 개축 개묘 개사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주라는 것은 일간이 나면은 일간이 나면은 일간과 일지가 있는데 일간을 나로 보면 일지는 내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몸이 될 수도 있다 일간이 상체면은 몸으로 하체일 수도 있고요 일간이 정신이면 일지는 육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라는 것은 내가 깔고 앉은 자리다 내가 깔고 앉은 자리니까 내 마음 자리도 된다 내 마음 자리 이 사람은 마음에 묘목이 들었다 그죠 화초를 키우고 싶다면 마음 자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 이 사람은 토끼 같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우자 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저것이 안빵이다 안빵 안빵 이것이 부부간에 사는 안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궁이라는 것은 결혼한 이후의 문제고 결혼 전에는 여기를 전부 자기 사랑하는 연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 그 남녀 남친 여친 관계를 물어볼 때는 일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편하다 우선 그걸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는 육친 여자 같으면 관성 남자는 재성을 참조하는 게 빠르지 재성 관성을 먼저 보시면 잘 안맞습니다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궁을 먼저 보시고 궁을 그 다음에 이제 물상 물상을 보고 그 다음에 육친을 대입해서 세 가지를 잘 섞어서 보셔야지 육친만 먼저 들이대면 잘 안맞습니다 육친을 주로 쓰는 것이 정통 명략에서 육친을 주로 쓰는데 그건 정통 명략의 문제고 그거 하려면 기초부터 한참 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먼저 익히는 게 좋다 그래서 개수는 이렇게 여섯 가지 일지를 깔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갑부터 개까지 갔을 때는 이 개는 다시 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는 항상 갑으로 갈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갑 남편하고 을 부인하고 결혼해서 병정 무기와 경신인 개는 8남매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가장 8남매에서 막내다 막내, 막내니까 막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수는 은근히 후원자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 묘하게 개수는 여자를 사귀어도 돈이 되고 이렇게 바꾸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뿌린트 물을 봅시다 개수는, 개는 수니까 갑을 만나 키우고 신왕하면 개가 좀 물을 주는데 물이 좀 넉넉히 있어야지 신왕하면 1등 구조고 신자진 만나면 수의 삼합을 만난다 삼합, 삼합을 만나면 종격이 되는데 굉장히 좋고요 수가 인오수를 만나서 화에 종하면 수는 안 좋다 우리가 종격 사주에서 개수가 삼합 만나면 이건 윤확격이라고 그러고 윤확격 화 삼합, 불 삼합을 만나면 이제 종 재격이 되는데 수가 화에 따라간다 종한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해놨는데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개수는 자하튼 갑을 목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임무고 목을 키우는 사주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봄, 여름에 키우는 것이 더 좋고 그 다음에 개수가 조금 물이 조금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힘이 너무 없으면 나무 키우다 지가 다 배짝 물이 건조해져 버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는 병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특히 시림개 이쪽이 차가운 성질이다 그건 여러분이 아신다 그렇죠?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따뜻한 글자를 좋아한다 병정을 좋아하는데 개는 병을 좋아한다 가로 치고 병은 개를 싫어한다 그래서 개는 병을 좋아하는 게 개가 나무를 키우는데 병 태양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임무를 아주 잘 이루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거고요 병은 개를 싫어한다 우리 병화할 때 배웠습니다 병화는 태양인데 개수 비가 오면은 태양은 빛 속에 갇히니까 그 다음에 개는 정도 좋아하는데 정도 개는 병도 좋아하고 정도 좋아하는데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보면 이렇게 개가 갑을 만나고 얼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건 지금 개수와 화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을 좋아하는데 이게 정개 장충이고 정한테 개수가 7살인데 평관인데 정은 홀라당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좋아하는데 정은 달아나가다 죽는다는 것은 개는 강하고 정이 약할 때 문제고 개가 약하고 정이 강하면 또 개가 쪼라듭니다 쪼라들어 그래서 개수는 여자를 탐닉한다 개는 화를 좋아하니까 개 일간의 남성은 화가 재성이니까 병화는 정제고 정화는 편제니까 부인 애인 안 가리고 다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재물을 좋아하겠죠 돈이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술을 갖다가 술을 색이라 한다 색 그죠 우리가 오형에서 술을 색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이 슬며시 싹 스며드는 기운이기 때문에 남녀 관계가 슬며시 스며드는 기운이다 그래서 수가 들어올 때 수가 와야만 물론 땅에 물이 들어오고 해서 만물이 자라니까 그 수를 색으로 보는 이유는 수가 조용히 말없이 싹 스며드는 기운이기 때문에 색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 뭐 화두요 화두 이렇게 아무리 감춰도 빛이 새 나가듯이 화두 이제 오면 이제 그런 기운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수일주는 이혼이 많다 이혼이 많다 애정이 별로 없다 수는 수는 남자일 경우는 화를 보면 다 좋아하고 여자일 경우는 화보다는 나무를 키우기 좋아하니까 여자일 경우는 자식을 남편보다 더 치니까 개수일주는 이혼이 좀 많다 애정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애정을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개일가는 정제 편제 다 좋아하니까 없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자식을 좋아하니까 개수는 목을 키우는데 전념하니까 수생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혼이 많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개수가 있는데 봄의 개수는요 봄에는 모든 만물이 성장 발전되어 나오니까 분주하고 바쁘고 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인묘진이 봄에 인목 묘목 진중의 을목이 수 때문에 스스로 크고 있다 그래서 자비가 많다 봄의 수는 끊임없이 목을 키워야 되니까 묘목과 진을 키워야 되니까 내가 남한테 봉사하고 키워주고 많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목이 목이 성장하는 것은 목이 성장하는 것은 목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봄의 땅에서 목이 이제 올라온다 목도 올라오고 벌레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 목을 목을 우리가 이제 말맞다 목은 인묘진은 항상 봄이고 아침이고 인간은 어린이니까 어린이한테 물주셔서 키우니까 교육 되죠 교육 교육을 시킨다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땅에서 뭐가 자라 올라가니까 건축 이 건축 을묘일간에 그 건설사 내가 사장 많이 봤습니다 상담하면서 건축 교육 건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묘목이나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간목은 뻣뻣하지만 화초는 부드럽고 가지도 부드러우니까 이거는 악세사리나 예능 이쪽도 관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인묘진이 수 때문에 스스로 크고 있다가 돼 있고 자비가 많다 됐고 그 다음에 수가 왕하면 마음고생 많다는 건 뭐냐면 수가 왕하면 목에 물을 지나치게 주니까 보람이 없어서 마음고생 많다 이런 뜻이고요 여름에는 수하고 토의 관계가 토국수가 아니고 수생토다 왜냐면 여름의 토는 사오미월의 토는 땅이 전부 말라 있으니까 땅을 촉촉하게 적셔준다 그죠 그러니까 바쁘고 인기가 좋다 무슨 얘기냐면요 개수나 임수 일관들이 사월 오월 미월에 태어나면 한여름에 태어나면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인기가 좋습니다 반대로 병화 정화 일관들이 해자 추월에 태어나면 인기가 좋다 인기가 좋은 거지 삶이 풍족하다는 것은 전체를 봐야 되고요 대강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지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개수는 인기는 좋은데 개수가 청량감만 주는 거지 내가 여름에 화를 다 장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쁘고 인기는 좋은데 실속은 없다는 뜻은 수한테 화는 재성이니까 재성을 내가 다 재물을 취득할 수가 없다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속 없다고 돼 있고요 또 여름에는 수가 조후로 쓴다 조후 주로 수가 땅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촉촉하게 조후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 조후로 쓰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는 남을 도와주는 경우다 말라 비틀어져 간다 더워 죽는데 술을 써가지고 술을 써서 살려주는 거니까 활인업 사회사업 자비롭다 덕이 많다 활인업이 뭐냐면 활인업은 우리가 활명설 때 활자고요 인자는 사람인자고 업은 비즈니스 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아니면 사람을 구제해주는 사람을 살려주는 업이 활인업입니다 활인업은요 첫 번째는 성직자에요 성직자 우리가 활인업은 중팔자 그러죠 험하게 성직자니까 스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종교인 되지만 또 역학이나 무속인도 이쪽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술도 들어간다 역술 무속 보시고 두 번째는 교육자 교육자 사람을 반듯하게 키워주는 교육자도 활인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다 와야 된다 그죠 고뇌에 찬 교육자 이런 정신적인 정신적인 활인업이고요 육체적인 활인업은 사람이 아프면 고쳐줘야 되니까 의사 계통인데 의사 계통인데 의사라는 사주는 좋은 사주가 많으니까 빼놓고 의사 양의사나 한의사는 빼놓고 물리치료사라든지 안마사 이런 계통의 사람을 지압을 해준다든지 이런 계통이 활인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약의 약제 말고 일반 민방에 쓰는 약제 산에서 산야초를 개발해서 사람을 구해주는 경우가 있고 육체적인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케어해주는 이런 산 쪽에서 아픈 사람 모아다가 캐리큘럼을 가지고 케어해주는 업도 있습니다 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합치면 요양원이나 고아원이나 이런 계통의 업종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교화하는 교도관 교도관 교도관은 활인보다는 식상이나 편관 칠산 이런 계통으로 갈 소지가 크고 그 다음에 사명살이 있는 경우가 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인업 사주들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아 중팔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팔자 팔자 더럽다 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부인과 자식의 사랑을 느끼면 안 되고 만인의 아버지요 만인의 자식이 돼야 되니까 성직자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에 태어나면 활인업에 종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활인업이 맞는 사람은 활인 옛날에는 활인지명 이렇게 돼 있죠 활인지명 이렇게 돼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의 개수다 가을의 개수 신유수롤의 개수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땅에서 한기가 올라와 자연이 왕하다 겨울을 채촉하는 비가 가을비다 마음속에 우수 마음고생이 많다 가정에서 처자식 수한테 처자식은 화는 처고 토는 자식이니까 처자식한테 왕따 당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수는요 개수는 인묘진월하고 사오미월에 가장 쓸모가 많다 인묘진원에는 그냥 모든 봄에 나오는 것들을 성장 발전시킨다 동물은 동물한테 음료수 물을 주고 식물은 물을 키우고 여름에는 모든 것이 건조하고 마를 때 비를 적셔 가지고 활기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유술이 되면 신유술이 되면 임수가 임수는 신유술부터 임수의 나발이가 된다 그죠 신유술은 개수는 임수한테 임수한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개수는 가을에 태어나면 임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영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가을에 태어나면 알맞다나 개수가 가을에 다시 나무를 키우고 하려면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수의 나발이에 개수가 가면 임수는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개수는 힘들다 그 다음에 개수가 그래서 해자축월이라는 것이 해자축 해자축월이라는 것이 임수는 신유술 해자축에 힘을 쓰는 놈이고 개수는 임명진 사업에 힘을 쓰는 놈인데 이 해자축은 말맞다나 개수나 임수나 다 지가 자기 계절이니까 힘이 왕성하겠지만 개수는 겨울비가 된다 겨울비 그죠 겨울비가 되니까 겨울에 자꾸 비가 내리면 곤란하다 그래서 제일 불리한 계절 생명을 죽이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의 개수는 사신이라 사신 겨울의 개수는 사신이에요 사신 나무를 키우는데 불이 많지 않으면 나무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얼려 죽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이 얼어서 냉게만 생산한다 일반적으로 개수를 여러분들이 개수를 개수는 제가 항상 밤이다 밤 밤이고 어둠이고요 청간에 개수가 일간이 안 돼 뜨면요 보통 죽음의 사신의 영향을 많이 하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 개수가 청간에 떠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 청간에 어떤 사중간에 청간에 병화가 하나 떠있으면 좋은 글자로 보시고요 일간을 제외하고 개수가 떠있으면 흉한 글자로 보시는 게 이렇게 푸는데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개수는요 개수는 임수를 만나면 일루 가지 개수는 우리가 향배료를 해서 임이 임담의 개잖아요 임담의 개 개담의 갑이 이렇게 가는데 물상에서는 개수는 임을 만나면 무조건 임으로 합류한다 합류 물이 합쳐져서 개수는 임보면 그냥 합류해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개수가 임수를 보면 합류해 가지고 자기 본문을 많이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개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개수가 갑부터 개까지 만날 때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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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로고 임수가 강이고 하천이고 바다고 호수고 땜 땜 이런 땜 물인데 여기서 개수가 작은 물인데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인체로 가면 눈물이나 땀이나 남자의 정액이나 여자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달거리다 이걸 다 개수를 봅니다 우리가 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깨끗한 깨끗한 물만 물이 아니고 수의 개념으로 확장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이 사주에 있는데 겨울에 얼었다 그러면 여자는 생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남자는 정자가 활동이 적다 보셔도 되고요 땀과 눈물이 잘 안 흐른다 보셔도 되니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개수가 작은 물이란 뜻은 그런 뜻으로 보시는 거지 임수가 크고 개수가 작아서 큰 건 좋고 작은 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개와 갑을 병정 무의 경신임계에 대해서 하고 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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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